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었고 너무 오이선 때 보여줬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역량 너무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의 무대나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항상 굉장히 에너지로 가득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모든 걸 내려놓으셨어요 특별한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빼는 작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무슨 소수업에도 인도 영화를 많이 보진 못했어요 많이 보진 못했지만 한국에서 굉장히 히트쳤던 생활관이 The Three Idiots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영화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는 사실 그런 거였어요 이 영화의 제목도 플리스인 이유도 비슷한 것입니다 결국 환경이라는 것이 폭력적인 환경 폭력적인 뒤틀려는 어른들 그런 환경에 둘러싸여서 성장하게 되었을 때 그 개인이 이제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영향을 받고 그런 것들을 흡수하고 자란 그 한 소년이 그런 식으로 성장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것을 다시 사회로 돌려주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환경 자체가 환경이 뒤틀려 있다면 그것이 이제 희망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환경에 어떤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이제 딛고 내가 일어났을 때 또 뒤에는 무엇이 나와 있는지 그래도 더 나은 삶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우분들 자체가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학대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우리 애호님들 그리고 저 또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고 우리가 이제 상상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현상을 목격했을 때 연민이나 어떤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직접 이제 그런 일들을 겪지는 않았더라도 주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은 직관적으로 목격을 했을 것이고 또 느낀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체험들 그런 간접적인 경험들이 이제 이 이야기 속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연기를 하실 때 그런 어떤 것들이 녹아들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에 대해서 배우님들과 굉장히 이제 상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고 또 워낙 훌륭한 배우님들이라서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오프리스, 화란의 극중 주인공 연규는 캐스팅을 할 때 새로운 얼굴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관객분급에서 처음 이 영화를 접했을 때 배우, 어떤 배우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어딘가에 살고 있는 한 소년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 바랬기 때문에 시행 배우를 이제 캐스팅을 해야겠다라고 처음 또 마음을 먹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홍삼인 배우를 오디션을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같이 리딩을 할 때 정말 이 배우님께서 저를 압도했거든요 굉장히 힘주지 않고 어떤 뭐 크게 소리를 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잔잔하게 그 자기가 가진 어떤 그 에너지로 공간 전체를 굉장히 좀 감싸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그리고 그 어떤 표현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라고 이제 느꼈기 때문에 아 이분이 어쩌면 연규일 수 있겠다라는 그때 이제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제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었고 그리고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었고 너무 오디션 때 보여줬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향 너무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하라고요 비비, 그러니까 형서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우로서 만나기 이전부터 아티스트로서 그러니까 가수로서 작곡가로서 익히 알고 있었는데 그분의 무대나 뮤직비디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항상 굉장히 에너지로 가득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 이분은 배우를 해도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지금 이제 이 하얀이란 극중의 인물과 이 BBC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강한 에너지 이런 것들이 만났을 때 굉장히 좋은 신호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미팅을 하게 됐었고요 그 오디션을 봤을 때도 굉장히 이제 특히 슈스를 들어갔을 때 테스팅한 이후에 촬영이 들어갔을 때 정말 날것 그대로 아주 생생한 그런 느낌의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배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칠권이라는 캐릭터를 스무풍기 배우님께서 이제 맡아서 해주셨는데 그 캐릭터를 제가 시네브를 쓸 때부터 이 캐릭터는 구현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선배님이 이 캐릭터를 이제 직접 연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제 그런 법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날아갔었고 너무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 제가 시나리오로 글로만 썼던 것보다 너무 훌륭하게 그리고 훨씬 풍성하게 캐릭터를 완성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이제 이 역할이라면 사실 시건 역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배우님들께서 어떤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이제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배님께서는 모든 걸 내려놓으셨어요 특별한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빼는 작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이 직원이란 캐릭터를 특별하게 만들었고 선배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이것을 기원한 한 방식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습 너무쇨 소스업에도 인도 영화를 이제 많이 보진 못했어요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한국에서 굉장히 히트쳤던 생활관이 3D어츠 했던 것 같은데 제목이 그 작품이 굉장히 한국에서 히트를 쳤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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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